자 아무란 식료품 저장실 백워터 늪지대 갑미더 피구가 갑미더 자 일단 쑤그려줍니다 쑤그려지면 제 심장소리가 안들리죠 저기서 위치가 노출됐구요 발전기 돌리다가 잘못 체크 잘못하면 뻥터져요 예 브루노 마스님 주무세요 근처에 있었는데 없네 아 그렇지 이미 구독중이면 두번 눌러야지 구독중이 아닐 때는 두번 누르면 안되고 아 이사람들이 안걸릴려고 다 숨어있는거 봐 이짜 어디간거야 어 어디갔지 사제목 혼내줄꺼야 그냥 피구는 그 트랩을 머리에 씌워요 그래서 그 트랩을 풀어야되요 트랩을 못풀면은 트랩을 못푼 상태에서 발전기가 돌아가 버리면 트랩 그 카운터 다운이 발동이 되가지고 그게 다 돌아가면 머리가 터져 죽습니다 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거 있죠 저기가 이제 트랩을 해제하는 곳이구요 근데 그게 100% 해제가 안되요 되는게 따로 있어요 아 내 루인 아 이보시오 네 그렇죠 소우 캐릭터니까 소우 캐릭터를 라이센싱 따가지고 한거죠 아 이리오시오 이리오시오 이리오 딴따다다다다다다 야야야 아 건방지게 후레쉬를 써? 후레쉬를 써야? 딴따다다다다다 어디갔어? 아 아 야하하 장난 아치지말라고 아예 들어가세요 좋은맘 되십쇼 이렇게 트랩을 씌우고 트랩은 최대 4개 걸어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발전기를 돌리면 안되요 발전기가 돌아가버리면 저친구의 머리가 그냥 날라가버립니다 자 내일이 없는것처럼 못살겠어요 아니 누가 내일이 없는것처럼 살을래 자 또 쫓아갑니다 아 길막을 해주지만 안된다 자 길막이 통하지않았다 효과는 미비했다 자 두번째 걸구요 여기를 빵 찾으면 되겠지 아 자살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을 가봅니다 여긴 안내를 돌렸고 다시 저것도 만지네 이제 숨어서 한번 가봅니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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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펀치 아하 그렇지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흥 발칸펀치 어흥 와아휴 이 보호색 지린다 자 이렇게 또 걸어주시고 저기다 겁시다 흐흐흐흐 강정 아이 램법 진짜 너무 많아 요새 한번하면 두세판은 램법이 꼭 있어요 그쵸 이제 그 트랩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돌려버리죠 아 김창희님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시구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두명 남았쇽 순식간에 발전기도 세게 됐고 저깄다 안녕하십니까 어? 호기? 아 이러면 또 재미가 없쥬 호기라니 어허 일단 이거 쓰시고 기다리시오 저기 저기 또 왠사람이 한명 더 있으니 내가 도움을 줄사람을 찾아오겠소 이보시오 여기 사람이 쓰러졌소 이보시오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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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수 있었데 자 여기reiben lished 카승 마지막으로 한명 사라하 사라하 쓰시고 요렇게 되면 이제 올킬이 되는것입니다 아아 아 램프 업 투 램프 업 하아 이렇게 되면 뭐 의미가 없잖아 마지막까지 기다려준 사람을 살려줍시다 어 이렇게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또 해줘야죠 램프 업 안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누워계신 분 투 램프 업은 뭔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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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거지 뭐 어디 있을까 개구가 어쨌든 뭐 올킬이죠 뭐 개구가 보통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저기 작은집에 있거든요 여기 없고 작은집으로 갑시다 아이고 라이 안나님 감사합니다 비염병 먹고 잠시 잔사 이 이야기는 저 멀리로 개인 방송이네 다시보기가 있잖노 오늘 지렸잖아 우리 아 여깄다 개구 여깄네요 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깔끔하게 가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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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한건지 너무 애매한 관계로 다가 우리의 피구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어디있냐 피시로도 있고 풀스로도 있고 그래요 데바데 덨바이 데일라이트 입니다 저기있네 어흥우우우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자 한 대 맞췄스 이렇게 어흥해서 한 대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유 깜놀에 짜여 깜놀은 아셔 아유 야 그걸 피해? 그걸 피해? 무빙 좀 하시는구만 무빙을 좀 하셔 자 이렇게 또 걸어들입니다요 저기 한명있고 저기 또 한명있고 저기 한명있고 이쪽으로 달리는거 같았는데 무섭게 쫓아간다니 내가 할일을 다할뿐 최선을 다할뿐 아 여기서 돌리다가 도망갔구만 여기도 돌리다가 도망갔고 발로 한 대 꽝꽝 살렸스 어 발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발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쫓는척하다가 요사람을 잡아야돼 하아악 어이씨 아 민망하게 하앗 아이씨 어하앗 벌쩡거리지마라 자 두번째 걸어들이고 요거 발로 꽝! 꽝! 아이씨 저깄다 발자국 여기있는데 아 짜앗게 도망가네 어허 Coffee 아차아 너무 좋죠 아 나 어헁가면서 치는게 너무좋아 저기 도망가고 한 명은 발전기 돌리고 한명은 저거 풀로 가는거 같애요 어 가봅니다 계속 풀고있어 그치 딱 걸렸지 는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잔 짠 짜자잔 아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자자자자 아 저자갑니다 저자갑니다 살렸구요 안녕하세요 아 이사람이 잘해 이거 봐 아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이거 봐 아니 잠깐만 아이 보이시오 생존자 양반 아아 화가 난다 아이 거기로 가지마 아이야 아이 그냥 살짝 콕 찍을게 내가 어 잠깐만 아이 화가 난다 아이 아 화가 난다 내가 호구의 상인가 어 없다. 민망 민망 아 민망 아잇 마무리 잘가시길 저쪽 풀고 있었죠 히히히히 저깄다 히히히히히히 트랩을 못풀었어요 회샤 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아 방금 그 거기서 시간 끈게 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어 저 아래 두 명 어? 발소리 발소리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너도 돌게? 야 여기 있는데? 그래그래 저기만 안돌면돼 아 저긴 너무 힘들었다 하샤 여기있다 히샤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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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쓰시고 알람 오네요 알람이 오면 또 달려가주는게 인지상정 이미 뭐 도망갔겠지 이건 그냥 유인한거겠지 일로 와봐라 하고 다른 데로 갔겠지 어쨌든 이 근처에 있는건 확실한데 어디있을까 없어요 매복 수색 높은 선 깊은 골 어? 날라갔어 날라갔어 까마귀 날 잡혀 떨어진다 까마귀 날 잡혀 떨어진다 까마귀 날라가는건 다 받지롱 다 받지롱 하샤 염살은 걸려버렸어 어 걸려버렸어 어? 살려? 데드 하드 그거 살려? 너 혼자니 제일 자신있는 살인마요? 딱히 그냥 그때그때 다른거 같아요 그냥 그날 했는데 올킬한 살인마가 제일 자신있는 살인마인거죠 뭐 흐흐흐흐흐 근데 이게 뭐 매번 똑같지가 않아서 픽으로 해도 어떤 날은 잘되고 어떤 날은 또 능력당하고 어 어디갔을까? 아 그냥 걸을까? 구거쌤이 교회에서 다섯살짜리 애기한테 도깨비라고 하고 덧니난거 보여주니까 다섯살짜리 애기가 피해다녔다고요? 왜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 내리시고 맞으시고 하하하하 하하하 안되쥬 안되쥬 어 그럼 심리전 안통하쥬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어 뭐야 쟤 살았어 아잇 불굴이었나봐 아 장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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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굴 퍽이라고 그 지렁이 상태에서 누가 치료안해져도 혼자 한번 딱 일어나는 그 퍽이 있어요 아아 게임할때 나무판자들이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거나 까마귀가 울면서 날아가는거는 효과음이나 그냥 배경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그리로 지나갔다는 달려갈때 알람이 그렇게 뜨는거에요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아잇 사람 지나간다아 방금도 제가 지나가니까 까마귀가 날아갔잖아요 그런 알람입니다 알람 까마귀가 날아가면 안녕~~ 근데 발자국이 없으면 지하에 숨었겠지 내가 지하에 맨날 숨거든 장쯔~~ 깜짝 놀래지~~ 아 이 긴박한 순간! 오 뭐야 아 데드하드 데드하드는 끝! 났습니다 올킬~~ 됐쇼~~ 이렇게 깔끔하게 가시는 길 살펴가소서 절도 해주고 얼마나 예의바릅니까 올라가소서 절도 두 번 해주고 아 여기 개구가 바로 옆에 있었네 예의바른 예의바른 피구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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